안녕하세요. 다육도바이옵니다. 벌써 날짜가 참 잘 가네요. 벌써 오늘이 시일이죠. 14일. 너무 날짜도 잘 가고, 아침에 있는데도 바람이 살살 부네요. 약간의 소미새가 있고. 홍이야, 응가 많이 했어? 조금밖에 안 했잖아, 응가가. 응가가 많이 했냐고. 거기 있어, 거기 있어 괜찮아. 거기 있어. 엄마 물 안 가게 해줄게. 거기 있어, 홍이. 거기 얌전하게 있어, 홍이야. 홍이야. 홍이 얌전하게 있어. 거기 있어. 아이구 이뻐. 아이구 이뻐. 티가 종료나. 오는 게ron 나. 나 안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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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선선하네 아침에.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든지 제대로 한사하네요. 6시쯤 됐거든요. 여기는. 바람이 살랑살랑 보니깐 좋네요. 공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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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. 어디 봐봐. 엄마 봐봐. 아이고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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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서 이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. 이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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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뺄ester 뺄크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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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